368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5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난한 왕들이 무기 또 물가 다한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워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루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하미니라 하시도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고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고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옷이시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옷이시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갖게 하옥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 가운데 나오는 후반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찬양 중에 찬양이기도 하지만 그 속의 이야기 세 개가 이렇게 언급이 되죠 나오죠 첫 번째는 무기또 기손강가에서 힘있는 자 시스라의 군대가 밟히는 전쟁에서 패배하는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23절부터 시스라 야엘이 시스라를 죽인 이야기가 나오고요 세 번째로 시스라의 어머니의 탄식과 또 시녀의 착각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시스라의 어머니와 또 시녀가 이야기 나누었던 것을 보면 시스라의 군대 철병거 구백승을 자랑했던 시스라의 군대는요 아마도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싸움에서 그렇게 싸움이 어려워서 오랫동안 엎치락뒤치락 밀리고 밀고 밀리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다가 힘겹게 싸운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싸울 때마다 철병거 구백승을 이끌고 나아가서 그 여러 나라들을 여러 민족들을 한 번에 다 몰아버리고 또 압승을 하고 또 많은 노량물들을 거두어서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스라엘과의 싸움 그 얼마 되지 않는 그리고 제대로 군비도 갖추지 못한 그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왜 이렇게 오늘은 늦게 오는지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혹시 싸움에서 진 것은 아닌지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시스라의 어머니의 걱정입니다 그랬더니 이 시스라의 하녀 그 어머니의 하녀가 지혜롭게 그 말하기를 아마도 전쟁에서 많은 약탄물을 얻어서 그것 갖고 오느라고 아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처녀들도 노력했을 것이고 또 채색옷도 노력했을 것이고 그것들 다 챙겨 오느라고 그것들 다 끌고 오느라고 이렇게 오늘 늦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처녀, 이 누굽니까? 이 시스라의 어머니 또한 그와 같이 말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찬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실상은요 어떻게 되어있죠? 힘있는 군대 그 철병거 구백승을 이끌고 나아가서 언제나 승승장구했던 그 힘있는 군대가 사실은 기손강에서 표류하다가 짓밟히고 말았던 거죠 시스라가 그리고 시스라는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숨어 들어갔다가 거기서 여인 야엘이 그 장막을 치는 텐트를 치는 팩이죠 그 스택 장막 말뚝을 관자놀이에 대고 방망이로 쳐서 그 장막 말뚝이 관자놀이를 꿰뚫고 들어가서 거기서 죽게 되죠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해서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시스라의 그 철병거 군대를 치셨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니까 그 기손강에 물이 불어났고 불어난 물 가운데서 철병거 구백승이 이 병거는 바퀴를 달고 있잖아요 이 바퀴를 달고 있는 그 철병거가 땅이 질어지니까 이 진창이 된 땅에서는 아주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철병거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작동을 하지 못하니까 혼란에 빠진 그 군대는 자기도 모르게 도망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의 손에 다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늘 그랬듯이 철병거 구백승을 가지고 당연히 승리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시스라와 시스라의 군대 그리고 시스라의 어머니와 시녀의 그 모습을 우리 함께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있다고 또 힘이 있는 군대라고 당연히 승리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교만이었고 또 착각이었습니다 철병거 구백승 물론 강하고 힘센 군대죠 철병거 구백승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지지 않았던 승승장구하던 그 군대가 하나님께서 불어나게 하신 기손강가에 빠져버리면 바퀴가 구르지 않아서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싸움을 싸울 때마다 나에게 힘이 있다고 그래서 이 싸움 좀 싸워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나아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한 번 같이 기억하시죠 아무리 철병거 구백승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철병거 구백승이 무용지물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철병거 구백대가 굴러가지 못하는 고철덩어리가 되도록 무용지물 되도록 하시게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전쟁에서 짐이 되고 전쟁을 패배로 이끌게 되는 패배로 가게 되는 그런 길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힘이 있다고 내가 할 만하다고 그래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싸우는 싸움이 있을 때마다 이 기손강가의 진창에 빠져버린 시스라의 구백 철병거를 우리 함께 기억하길 원합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치셨기에 결국 이렇게 된 것입니다 승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것이지 내가 그 승리를 이루어내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싸움을 싸울 때에 내 힘으로 싸운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싸움을 싸우는 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일인지 또 하나님 앞에서 이 싸움이 옳은지 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힘이 없어 보이는 싸움 그래서 아유 이 싸움 내가 어떻게 싸울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싸움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시고 사용하시는 그 싸움이라면 우린 분명히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하나님의 그 싸움을 싸우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일종의 저주 내지는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죠 23절에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싸움을 싸울 때에 그 싸움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 싸움을 돕지 않았던 사람들을 향하여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책망의 말씀이요 또 저주의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힘이 있다고 힘이 있는 군대라고 당연히 승리하는 건 아니고요 또 힘이 없다고 또 힘이 없는 군대라고 해서 당연히 패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싸움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그 강해 보이던 철병거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싸움 우리 함께 싸우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전쟁터와 같은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원하시는 그 싸움 잘 싸우면서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아래서 승리하게 되는 그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싸우게 하시는 맡기신 그 싸움 우리 힘써 잘 싸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은 우리보다 너무나 강하고 또 세상이 자랑하는 힘과 능력으로 또 세상의 논리로 우리와 싸움을 싸우려 합니다 주여 붙들어주셔서 분명히 힘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 기억하고 마치 기손강가의 그 진흙 속에 진창에 빠져 있는 그 철병거 구백대처럼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끝까지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싸우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귀한 형제 자매들과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